안녕하세요 피싱캠핑 tv pd 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좀 캠핑 관련된 컨텐츠들을 좀 준비 중인게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얼마전에 이제 구매를 한 간조라는 회사에 나온 나이프구요 서바이벌에 좀 특화된 나이프 입니다 그 한 몇 해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제가 리뷰식을 해 가지고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직접 구매하지는 않고 이런 나이프가 있다라는 정도였고 지금 가격이 원래 한 3만원 중반대 였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좀 기다리니까 한 2만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버전이 지금 업이 되어 가지고 다른 모델이 좀 나온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가격이 조금 비싸고 맨날 9 버전이죠 9 버전 같은 경우에 2만원 후반대에 2만 9천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이프고 보시면은 굉장히 좀 서바이벌에 좀 특화된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요 칼집은 이제 시즈라고 하고 시즈도 굉장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망거 망가 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칼집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구요 어 보시면은 칼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cg 에 들어가 있어요 저 뒷면에 보시면은 요 뒷면에 보면은 나이프가 마무리 했을 때 날을 세울 수 있는 칼날 간춘 부분이 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로퍼 커트에요 끈을 요 안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끈을 굉장히 쉽게 자를 수가 있어요 안에 날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가급적이 홈으로 조심해서 다루셔야지 상처를 안 입습니다 그 요기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자 칼날 자체에 요 파이어 스틱 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칼등으로 얘를 긁게 되면은 그 불꽃이 일어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칼에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 그 나이프가 커버에서 나온 나이프가 있거든요 68,000원 짜리에 나오는 그 나이프도 요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따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파이어 스틱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불꽃이 굉장히 잘 붙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여기다가 끈 넣어 가지고 또 달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구요 요 굉장히 결속이 잘 되고 빡빡해 가지고 잘 들어가진 않지만은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릴 분실을 하거나 할 염려가 없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 칼집은 요렇게 생겼구요 뒷면에 보시면은 그 어딘가 이제 가격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망치라든지 이런거 볼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머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냉야드 끈 같은거 있죠 끈 같은거 묶어 가지고 칼 잡았을 때 끌을 좀 길게 하면은 그 손잡이 랑 손이랑 그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한번 날 한번 빼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사용을 해 가지고 칼이 좀 상태가 엉망이한데 굉장히 강제가 굉장히 단단한 나이프 입니다 망치로 막 이렇게 때려도 쉽게 뭐 날이 나가거나 하진 않아요 보통 뭐 캠핑 이라든지 서바이벌 처음 입문 하시는 분에게 굉장히 좋은 나이프 라는거 적극 추천드리구요 이게 아마 재고가 지금 9 버전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남았을 거에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은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제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손로 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이 살짝 전해져 내려오는 나이프 입니다 굉장히 날도 잘 서 있는 편이라서 날 만지실 때 가급적이면 만지지 마세요 손 금방 뱉니다 저도 얼마 전에 손을 여기 뱉어 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상처 피어났었는데 나이프 날도 굉장히 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뭐 한 29,000원에 이정도 나이프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좋은 나이프구요 이제 좀 잘 샀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원래 탄 색상을 사고 싶었는데 지금 그 모델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구매하기가 조금 힘들고 남자는 뭐 검정색이니까는 그레이색 검정색인지 그레이색인지 모르겠지만 요걸로 좀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이프에요 뭐 막 쓰기에는 아무튼 뭐 서바이벌에서 막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나이프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